소강세를 보이던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일상 속 N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설명절 이후 가족과 지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모양새입니다. 지난 15일 A씨는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는데, 다음날 가족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.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0일 퇴원을 한 뒤 11일과 12일 가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전남 여수로 배낙시를 다녀온 가족의 경우에는 3차 감염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. 지난 5일 배낙시를 다녀온 뒤 8일 증상이 나타났고 10일 검사를 받았습니다. 역학적으로 나흘 정도의 전파 가능 기간이 있는데 추가 접촉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배낙시 관련 누적 확진자는 18일을 기준으로 모두 15명입니다. 도방역당국은 의미 있는 만남에서의 방역수칙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. 역학적으로 다른 지역민들과 접촉을 했을 경우 작은 증상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설 연휴 기간 1, 2일 검사 건수는 550여 건. 하지만 연휴가 끝난 15일부터는 검사 건수가 1,3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. 도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잠복기 등을 감안해 앞으로 2주가 설명절 감염병 확산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.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.